사진, 학생들 간의 도박하는 장면을 묘사한 이미지 책 GPT 생성, 최근 학교 내에서 도박이 성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학교 내 도박의 현황과 성행사례 도박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피해 그리고 부모와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도박 문제는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학교 내 도박 성행사례 및 피해 최근 몇 년간 학교 내에서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교실, 화장실, 운동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도박 활동은 학교의 통제를 벗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도박이 더욱 쉽게 접근 가능해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카드 게임 도박 일부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카드 게임을 통해 도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학생들 사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카드와 간단한 규칙 덕분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도박 앱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도박 앱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모나 교사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배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형태의 온라인 배팅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큰 돈을 걸기도 하며 이는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정서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주요 사례 서울 A 고등학교 사례 최근 서울의 서울 A 고등학교에서는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학생들이 모여 카드 게임을 통해 돈을 거는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교사들이 이를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하였으나 이미 많은 학생들이 이에 연루된 상태였습니다. 부산비 중학교 사례 부산비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학생들은 온라인 배팅 사이트를 통해 수백만 원의 돈을 걸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큰 손실을 본 학생도 있었습니다. 대전시 고등학교 사례 대전시 고등학교에서는 도박 앱을 통해 학생들끼리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앱은 부모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학생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통계 자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약 15%가 도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는 주기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가정 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도박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피해 학교 내 도박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도박은 일시적인 즐거움과 긴장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업 성적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학업 성적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학업 성적 저하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학업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도박이 몰두하면서 공부에 할애할 시간이 줄어들고 이는 성적 저하로 이어집니다. 학습 동기가 감소하며 학업에 대한 관심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도박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합니다. 특히 돈을 잃은 후에 죄책감과 두려움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및 미래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사회적 구립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점차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도박으로 인한 비밀과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신뢰를 잃고 사회적 고립감이 심어됩니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 영향, 청소년 시절의 도박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도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서울디 고등학교 사례 서울디 고등학교 학생은 온라인 도박으로 큰 금액을 이루는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자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후에도 도박 중독 치료를 받았지만 학업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부산이 중학교 사례 부산이 중학교 이 또 다른 학생은 도박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부모의 돈을 몰래 가져가 도박에 사용했기 때문에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졌고 이는 가정 내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부모와 학교의 역할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와 학교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의 역할 교육 및 인식 재고 도박에 위험성과 부정적인 영향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교육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해야 합니다. 감시와 규제 강화 교내에서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도박이 성행하는 장소와 시간을 파악하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역할 대화와 관심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도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녀가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니터링과 규제 자녀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도박 관련 앱과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 자녀가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